음식, 살국수? 인테미터 때? 저는 사실 공연 전에 제가 마시는 게 있어요 일명 반짝이라고 제 주변 사람들 반짝이라고 너무 달아요 그게 힘드니까 어떨 때는 약간 지칠 때가 있잖아요 저는 중간에 파인애플 먹어요 파인애플 먹으면 약간 당분 때문에도 그렇고 또 파인애플 자체가 약간 피로회복에 좀 보험을 주거든요 저는 당대패 그래? 구름과자를 잡순내 금연하고 이제 뭐 왔다 갔다 계속 하는데 안 되겠더라 힘들어서